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기자료는 서울 구로구 하나 비즈 메트로 1차 아파트 공장 지식산업센터 경매 물건으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꺼번호 2022 타경 104553번의 물건번호 1번입니다. 감재가는 6억 7,300만원이며 대직공은 9,800평형에 건물민정은 39평형으로 1회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80% 가격인 2차 재직가는 5억 3,840만원입니다. 입찰보증금은 5,384만원이며 2차 입차는 2023년 6월 7일에 진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 하나 비즈 메트로 1차 아파트 공장 경매 물건은 7호선과 1호선, 2호선 생활권으로 서울 디지털 국가산업단지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아파트 공장 입찰 시 유인사항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아파트 공장의 법적인 용어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이는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심지 내 공장 입지가 어려운 곳에 동일 건축물의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과 이를 지원하는 시설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는 이유는 실수요자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과 세금 감면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파트 공장 운영에 있어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요구도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특히 도시지역 중공업 지역이나 산업단지에 위치한 공장일 경우 매입과 운영에 있어 제약사항이 많을 수 있으므로 해당 관할청을 통해 사전의 자격요구 등을 미리 확인하여 경매 낙찰 후 재산권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위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편리한 교통과 입지 그리고 배우수요 등이 중요할 듯합니다. 이는 취급물품의 유통과 출퇴근 이용에 의해 직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추후 집값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장시설 등에 이용하는 데 있어 사업상 적합도도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또한 입주 물량을 체크와 수익형 부동산으로 운영시 예상 임대료까지 확인하여 수익률 분석도 심도 있게 고려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납관리비의 확인을 통해 명도 및 입찰과 산정 추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대부분 반대사 공장 내에 방치된 폐근물의 처리 의무 또한 낙찰자에게 있으므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입찰이 필요할 듯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입찰을 준비하여 투자 목적과 운영계획에 부합하는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공장 갱매를 진행 중인 구로구 구로동 화나 비즈메트로 1차 지식산업센터는 동일사건에 두 개의 물건이 같이 진행 중입니다. 근본 속의 물건은 1번으로 4층 412호로 돼지궁 9.8평형에 건물 민족은 39평형입니다. 감량가는 지난 2022년 4월 기준으로 6억 7,300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감량가 대비 80% 가격인 5억 3,840만원을 최저가로 오는 2023년 6월 7일에 2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 최저가의 10%인 5,384만원이며 2번 물건에 대한 세부 내역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1번 물건에 건축물 현황상 건축물 현황을 체크해보면 2010년 12월에 사용성인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하 3층 지상 18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공무상 이방 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점에 부가 내건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사 말소기준 권리는 2011년 1월 31일에 설정돼 중소기본행위 근저당으로 채권채구액은 8억 4천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비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58억 3,985만원이니 두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매간문건명세상 토지 등기부등본상 별도 등기가 확인되고 있으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현황조사 시 사업자 등록일 기준 대약력 없는 점유자 3명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서울 아파트행 공장의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업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구로구 아파트행 공장 등의 최근 매매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 더 다양하게 설정하여 경매 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구로 지식산업센터 매물 효과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구로 아파트행 공장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을 위한 예상임들까지 파악하여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례를 살펴보면 서울 구로구 아파트행 공장 직전 6개월 매각가는 105% 매각률 100%에 경쟁률은 1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아파트행 공장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서, 물건분서, 시세분서를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탑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로는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낮집판의 개인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구로구 하나 비즈메트로 1차 아파트 행공장 지식산업센터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낮집판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